나간다고 얘기했어 혹시 우리 여기에 어 됐지 호동이 형 깝죽거리는 거 약간 안 보고 싶어 하지 동석이 형은 그것도 있는데 동석이 형은 원래 예능을 잘 안 나오셨어 새로운 애가 볼 때 나는 그 마동석 친구를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오 그래? 실제 보면 체격이 누가 커? 좀 다른 느낌의 체격 아닌가? 어떤 느낌으로 달라? 동석이 형은 이게 팔이 안 붙어서 이렇게 다녀 이렇게 튕겨 최근에 팔씨름 영화 찍느라고 또 많이.. 걸컵을 해가지고 지금 새론이가 봤을 때 마동석 형이랑 강호동 오빠 랑 싸우면 누가 이길 거 같아요? 솔직히 마동석 형이랑 나 또 뽑는 줄 알고 당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